귀냥이들 실제로 이 고양이가 제작진이 키우는 고양이라던데 움직임 나쁘지 않아 캣초딩인가 봐 한 대 맞을 것 같은데 이걸 핥아주네 친한가 봐 이렇게 순해 애들이 암컷일수도 있지 너무 귀엽고 근데 여기로 가는건 아닌가봐 어디로 가는거지? 이영 키를 잃은 아아 틀리랑 틀리랑 고양이는 나비를 반갈죽한다고 고양이는 나비를 반갈죽한다고 어서오세요 형제인가 봐 벽의 안쪽 너무 귀엽다 이거 약간 양덕들이 좋아할 수 밖에 없는 요소들이 좀 많네 일단 고롱거림의 사운드 효과가 상당히 만족합니다 만족스러워요 1점 드리겠습니다 추가 점수 고양이들이 걸을때 앞발에 날개뼈라고 해야되나 이 부분이 꿀렁꿀렁거리는거 표현 잘했어요 추가 점수 1점 더 드리겠습니다 야옹소리내기 야옹소리내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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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꼬라봐 발정난 고양이들이 이렇게 계속 울어댔는데 야스야스 야스야 야스야 이러면서 계속 울어댔는데 야옹소리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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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야옹소리내기 평소에는 꼬리 내리고 다니긴 하지 빙소리내기 중앙을 고양이라 산거죠? 아이고 구해줘 캣맘 해줘 봉다리 봉다리 무슨 봉다리 그새 다리가 괜찮아졌나 봐 이쪽으로 가는 거겠죠?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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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헉 검신당한다 죽은 로봇 아마도 뭐야 이거 올라가지네? 왜 때문에 올라가지는거지? 그런가봐요 사람이 다 죽고 동물들이랑 로봇만 있는데? 로봇도 뒤진거 같은데? 힐링게임 아니였나? 힐링게임 아니였나? 어 뭐야? 팔로우미 저 구멍으로 들어가는건데? 어 뭐야? 어? 왜지? 왜 물고에 났지? 필요한가봐 필요한가봐 모르겠어 일단 누르고 다녀보려고 아 그래도 고양이라 여기저기 잘 올라다니네 아 그래도 고양이라 여기저기 잘 올라다니네 헉! 나 천재냥인가보 어우 나 완전 천재냥인가본데? 저같은 새끼들 저 껀새끼들 뭐야? 고양이는 이런거 참지 않기 허 양 시점이.. 바뀌었죠? 친절하네 어드벤처 게임이라 아무래도 빨로미 빨로미 다 떨어트리고 싶어 아아 다 줬다 긁어 긁어 왜 이렇게 시원차게 긁는거야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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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피드하게 나의 구역인걸 각인시켜주자고 비니 아 내워리였어 earned the box 수고하실 것 같아 여기인가? 치쿨잼이디냥 뭐야 끝이야? 뭔데? 저거 에이펙스에서 봤는데? 쟤네들 에이펙스가 아니었던가? 아무튼 저렇게 똑같이 생긴 애들이 있잖아 거미 엄마야 님 소리 아님? 난 못들었는데 뭐야 와 고양이 쫀 모션 제대로다 무슨 일인지 전혀 모르겠구나 뭐라고 오는거냐고?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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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우는겁니다 안녕 반가워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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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슬퍼는 새끼들이 이쁘게 번역해드리 번역해드리 .. ㄷㄷ 쟤깨 살짝 귀엽게 생긴거 같기도 한데 얘들 무더기들같지 어어 어 진드기 고양이 시끼들 오른쪽으로 가 그래 힐링 게임 맞냐고? 힐링 게임인 줄 알았는데 모르겠음 힐링 게임이겠지 뭐 분위기가 살짝 배경은 되게 이쁘다 세계가 멸망한 이 뭐야 똑똑한 고양이저? 힐링 게임인 줄 알았는데 똑똑한 고양이저? 힐링 게임인 줄 알았는데 어서오세요 힐링 게임인 줄 알았는데 힐링 게임인 줄 알았는데 valuable 둘 둘 둘 이 쟤 이유 affig 뭐? 충격적이야 아니야 내가 트즈보다 멍청할 리가 없지 충격적이야 뭐야 누가 엥엥 했는데? 난가? 엥엥 했는데 이거? 나야? 누구세요? 양실금인가? 울지 않았는데 우는 소리가 났어 여긴 고양이들 키운 사람들 알겠지만 고양이들이 꼭 안을 때 배를 꾹 누르면 울음소리가 나요 인형들도 꾹 누르면 삐꾹 하면서 소리 나잖아요 야 고양이들 양 꾸고 이러면서 소리 나거든요 이러면서 모르지? 고양이 안 개어서 모르지? 으아아아 흠 어 나 여기 왔던 길인가요? 헤헤 헤헤 아니야 언어를 보면 그 어떤 날 약간 전혀 모르는 언어던데 저 정도면 뛸 수 있지 않음? 못 뛰나 보네 어 여기 올라갈 수 있어 흠 사실은 둘 다 멍청한 게 아니었을까 아이 갓잇 제가 흠 물 아 어 고양이 털색이 바뀌는 모두 나왔으면 좋겠다, 고양이 털색이 바뀌는 모드 하얀색 나면 왔다면 더 몰입됐을텐데 오우 잘 올라다녀 굿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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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으 으 으 아 포터 모드가 없음 으 으 으 으 으 어드벤처 게임이라 아 친절하긴 하네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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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꿍식꿍식 으 귀엽다 에이 꿍식꿍식 꿍식꿍식 으 악플 달아야지 으 으 으 으 으 짐사들은? 어 아닌데 아닌데 실제 고양이 있어서 별로 안 즐거운데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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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나는 표정이 이러지 표정 프라임이야 으 응 도움 필요 앞발로 떨어뜨리는 기능이 있었는데 없어졌어 몸으로 지금 다 떨궜는 중 나나요? 나나는 바닥 스크래치 아닌 벽 스크래치 만이에요 그 스크래쳐들이 다 리은 자야 도움 필요 뭐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 리얼임 이거 진짜 리얼임 이거 진짜 리얼임 문으로 들어가서 전기 이렇게 해달라 아 고즉 미쳤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자 여기 왔던데잖아 문으로 들어가서 전기를 켜달라 여긴가? 안녕하세요 아 슈발 닫힘 어? 어? 저 위에 뭔가가 있다 글 잘 읽어야 된다고? 고양이라 그런 거 모른다냥 뭐야 이건 아 아 세 개를 더 찾아야 되는구나 야야 야야야 고양이 탈을 쓴 고양이가 하는 고양이 게임인가요? 맞아요 어딘가에 더 있다는 소린데 뭐지? 비트코인 채굴 그런 데인가요? 약간 채굴장처럼 생기긴 했어 두 개는 어디실까? 뭐야 뭐야 뭘 끄덕여 뭐지? 공간 공간 로봇이 로봇 주제에 공간 능력이 뛰어나네요 울음소리에 반응하는 듯 어 뭐야 여기 있었네 끄덕끄덕 어 어 여기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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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보다 안 숨겨놨네 그의 configur의 애들 누굴 이떠 잼 나는 로봇보다 우월하다 나는 우월하다냥 에옹 에옹 먹어 먹어 뭐지 이건 머문거야 에옹 뭘 얘한테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뭐 약간 쌍안견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눈 화살표를 격렬하게 가르치고 있는데 이봐 여기에다 꽂으면 된다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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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알았어 알았어 누구보다 친절한 게임 드론이네 드론 양이들은 저렇게 움직이면 진짜 미치는데 내 카메라가 이상해진 줄 알았는데 데드시티에 고양이가 있다니 내 이름이 교황나지 않아 메모리가 손상된 것 같아 꽤 오랫던 전자네트워크에 갇혀있었어 세상을 몇만 시킬 것 같은데 여기 살고 있던 과학자를 위해서 일했었지 지금은 나를 B-12 B-12 B-12라고 불러줘 내 편문에 그렇게 적혀있거든 데드시티는 위험한 곳이지만 너는 괜찮을 것 같네 여기서 나가자 나를 따라와 전 키로 분해할 수 있어 이정도는 기억하고 있지 내가 가져다줄게 전 키로 분해할 수 있어 이정도는 기억하고 있지 좋았어 배터리가 벌써 부족해 아이폰 있니? 너 혹시 애플에서 만든 거입? 배터리가 벌써 떨어지게? 따라와 전 키로 분해하는 직원들이 이걸 착용해 어떤거? 아 아 아 아 아 아 꼬장 아 아 고장났어요 고양이는 하네스 같은걸 싫어한단 말이에요 아 뭐야 외 안에 들어갔어요 아주 불편하다냥 고장 고장 아 싫다냥 고장 이 백팩은 너같이 작은 내발동물을 위해서 만든거야 불편하니? 걱정하지마 익숙해질거야 키를 디지털화해서 배낭에 넣었어 이벤토리 간단하지? 궁금한 물건이 있으면 내게 보여줘 지나가다 다른 로봇이 있다면 그 로봇에게 보여줘도 돼 이제 이 아파트에서 나가자 마지막 긁고 가야지 항상 자기의 영역을 확실히 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고양이라면 친구가 있었구만? 아주 좋아요 저 중 하나지 않을까? 이 많은 숫자들 중 하나일거야 0이 없어 잠깐 0이 없다? 이게 힌트다 0이 없는 숫자들 중에 가 맞네 열쇠는 썼어 여기에 써져있나? 잠깐 보이는거 같기도 해 아닌가봐요 사실 이런데라면? 이런데 뭔가 있을지도 코드 3, 7, 4, 8 이거였구만 친절하구만 와 멋진 곳이네 저쪽에 엘리베이터가 있어 아무래도 중요해보여 올라가야 할 것 같아 싫다면? 싫다면? 떨어지고 싶다 중간에 떨어지고 싶다 세상이 멸망한 이 배경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세상이 멸망한 이 배경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아트웍이 되게 이쁜데 잠깐 기억났어 아싸 말이야 이전에 가본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넌 여기서 온거니? 아 여기? 난 누군가에서 아웃사이드에 가겠다고 약속했었어 누구였을까? 이 업소에 벽화가 그려져있어 가져가자 그럼 다 가져가네 난 왜 이런 기억을 가지고 있는 거지 이 기억은 어디서 온 걸까 뭐라는 거야 나 우리 가족들 만나고 싶은데 아 메모리 이 친구의 메모리를 찾는 건가 봐 어쩔? 제작진들 중에 3명이나 고양이를 키운대요 그리고 이 고양이는 제작진이 키우는 고양이 중 한 마리라고 들었어 제작진이 키우는 고양이 중 한 마리라고 들었어 어 번역하기 뭐야 아 투수들 에효 어 닝게놔 슬럼과 아이엄 에옹 어 뭐야 뭐지? 생명체라 그런가? 생명체라 그런가 봐 그렇다고 비상별까지 우릴 필요는 없는데 왜 저래? 저는 귀엽고 안전한 고양인데요 왜 부러지지? 생명체라 위험한 존재라고 인식하는데? 왜 부린데? 잘 모르는 게 없는데 안전한 고양이 이들만의 독자적인 언어가 있는 것 같아 넌 절크가 아니구나 우리는 너같은 종족을 본 적이 별로 없어 아무도 먹지 않다면 우리 마을에 있어도 돼 먹는다? 로봇을 먹는 뭔가가 있었나 보네 아 밖에 벌레들이 절크구나 기계를 본다 보네 약간 원주민 느낌이네 모든 걸 먹어 치우나 봐 안전한 사람들인가 봐 사람? 아무튼 로봇 사실 이 정도면 사람으로 봐도 되지 않나? 단지 좀 로봇향이 99.9% 첨가된 사람인거지 신인류 사이버펑크 세계에서 로봇 팔다리 하나씩 굳히다 보니까 로봇이 된거지 길이 잃은거 같네 뭐가 필요하지? 이거 어때? 아 아웃사이드 사진이라니 말도 안돼 엘리베이터는 작동하지 않아 여길 떠나는게 불가능하다는걸 모두 잘 알고 있어 뭐 아웃사이더는 그렇게 생각 안하겠지만 하지만 녀석들 빼고 지금 모두 사라졌어 뭐뭐만 빼고 말이야 만나서 얘기해볼 수 있겠지만 이미 그는 떠나려는걸 포기했어 그게 최선인거지 그는 주황색 네온사이 있는 저 높은 건물에 살고 있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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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네요 친구들이 츄르 츄르 좀 주세요 츄르 언제든지 주저만한 친구다 츄르주라냥 저 빛을 따라가면 될 듯 일단 이 게임이 친절산 게임이라는걸 파악했기 때문에 크게 생각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빛의 원은 보기 좋아하지만 언젠가는 진짜 하늘을 보고싶어 약간 애들한테 고양이가 있던 그쪽 마을은 약간 약간 낙원같은 그건가봐요 어머 뭐야 나 긁을라 그랬는데 자버리네 귀엽다 응 여기로 가야되네 올라가야될 것 같은데 음 음 나오 리가 없 어 하하 하하 나 나올 리가 없죠? 이랬는데 뭐지 하하 다 건강하구만 잠깐만 여긴가? 음 마사크 서재인가봐 뭔가 튀어나오는거 아니야? 자, 이따가 얘 순작이다냥 어, 저기 뭔가 빛나는데? 어, 어? 어? 아! 하하, 하하, 하하 귀엽다 하하, 하하, 하하 큐트 게임 마치 잠자는 나라타해 뒤질래요? 어? 아니요, 너 금고킬 찾았어 이건 더 주의해서 챙겨야 돼 책 더미 뒤에 금고를 숨기는 것만큼은 충분하지 않다 책 더미 뒤에 금고를 숨겼다고? 더미더미? 책을 얘기하는 걸까? 아니면... 책장을 얘기하는 걸까? 아니면... 놓칠 수 없지? 아, 여기 있구나 숨기질 않았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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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관계와 강력한 UV 램프를 결합하는 데 성공했어 이걸 사용하면 지난간에 쟈크를 물리칠 수 있을 거야 첫 시도는 폭발적이었어 실제 조건에서 시험해 봐야 될 것 같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유용할 것 같아 가디언이 알려준 모모라는 로봇을 만나러 가야 돼 아아, 내가 넘어뜨리고 다녀서 가디언이 알려준 모모라는 로봇을 만나러 가야 돼 모르겠어요 이 녀석 일단 주워놓은 가디언한테 다시 가볼까? 어? 저 사람은 누구지?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저는 고양이라고 하고요 정말 이쁘죠? 추류 좀 있나요? 여운아 생긴 것도 이상하고 작지만 뭔가 특별한 구석이 있어 널 살아도 주고 싶은 느낌도 있지만 그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 거야 뭔 개소리 아니 사회하게 나는 목이 마르지 않거든 그러지 않을까? 그러게.. 본능이란 걸 모르는 걸까? 아니 사회하게 잠깐 나 원래 주황색 가판인데로 가려고 하지 않았어? 여기 보니까 저기 저기 완벽하게 까먹고 있었어 저는 안녕하세요 방해하지 말아도 쟤 너무 서투르거든 주얼 센스가 고양이 그 자체라고? 아 여기서도 막 진동하고 그래요 그림거릴 때마다 주황색 가판 더 올라가야 되는데 방해하고 싶다 자꾸 막 삐꾸빛거리고 뭐야? 내 등짝에서 점점점 나오는데? 아 말할 수 있는 애가 근처에 있다라는 뜻이구나 이제 알았죠 올라가고 싶어 올라가고 싶어 흠흠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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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쇼 발새끼가 이 페인트를 이렇게 떨어뜨려 니들에 치울 거야? 아 죄송합니다 그게 고양이가 갑자기 울어가지고요 히힛 마쩔티비 아이 안 돼 또냐 더 떨어뜨리죠 우리 그건 안 되나? 아쉽네요 짠 어허 뭔가 빼고 싶은 것과 환기전원 공급장치 광배 환기 멈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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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모는 더 이상 신경 안써 모모는 매우 슬펴보여 친구들이 그리인가봐 그가 우리에게 준 노트를 확인하자 아웃사이드 산업무 우리는 어떤 데까를 치르더라도 아웃사이드로 나가야 된다 우리는 형제 자매를 보호해야 된다 우리는 절클로도 멀리 떨어져야 된다 저거가 설명해야겠어 모모는 서명을 나중에 더 해준 것 같아 노트를 일단 더 찾아보자 저거 친구들인가봐요 저거 친구들인가봐요 엄청 나가고 싶어라니 다 아웃사이더의 사진인데 다 아웃사이더의 사진인데 이즈진아 상체를 치료해줄 사람이 있네 꺼져 이즈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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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뭔가 있다 이즈진아 이즈진아 이 집 나나가 곡놀이 진짜 좋아하거든요 여긴 어디지? 어? 악보 개또다즈? 뭐지? 흑어속 뭐야 이거? 아 백홈2 이 비디오 게임 기억나 내가 만들어진 직후에 만들어진 것 같은데 정확히는 기억 안 나 과학자 나는 이 게임을 하면서 많은 시간을 보고 있어 재밌었어 그거 그리워 왜 그의 이름이 기억나지 않지? 빡대가리인가? 아 뭐야 복구가 되고 있어 약간 깬덕일지도? 봉투? 봉투가 어딨지? 아 여기? 아 고양이가 내 맘대로 움직이지 않아 아 아 아우씨 아 개 귀엽네 나는 스스로 봉투에 들어가는데 문 열어주세요 이제 어디로 가야 되지? 저쪽에 벽의 기호와 노트의 기호가 일치해 진짜로? 어디? 어 오케이 몰랐네 이게 단서인 것 같아 일단 기본적으로 게임 자체는 내가 아무 생각을 안 해도 할 수 있게 만들어놔 고양이에 몰입할 수 있게 만들어놨다 고양이는 아무 생각 안 하거든요 너는 고양이랑 고양이처럼 행동해 내가 다 알려줄게 이런 느낌이네 아 이거 힌트를 알려주는 거야? 아 이거 안 알려주는 사람도 있구나 좀 약간 싸돌아다니면 어? 악보 악보가 다 어디에 뭔가 있나? 아 이거 잘 안 긁혀 아 그립감이 좋지 않아 사용감이 너무 어? 이게 무슨 소리야? 아무것도 아니겠지? 잘 긁히지도 않는 주제에 아우 사탕이 뭘 이렇게 많이 옮겨놓은 거야 아우 사탕이 뭘 이렇게 많이 옮겨놓은 거야 아 어떡해 어떡해 아 왜 이렇게 대 할렐루 gleich 가정집인가? 어? 뭐야? 노트? 또 다른 노트를 찾았네. 잘했어. 아, 함께 하지 않을 거야. 다른 노트를 찾아보자. 음, 키보드의 제품을 모아 하니까 그 키보드네요. 그 키보드 제품 중에서 이렇게 얄록달록한 키보드 제품이 있거든요. 어디였지? 체리사 거였나? 아무튼 그거 아님? 영 똑같이 생겼는데? 감동냥이라고? 이제 어디로 가는 거지? 근데 이 밑에 이 사람 너무 수상해. 너무 궁금한데 이러고 하는 방법 없나? 죽진 않겠지? 안녕하세요. 내 생각에 아웃사진 위쪽 아파트에 사는 것 같아. 아, 이거 오지 말라고 그러네. 말할 거야. 자, 제가 알게 되면 이제 안쪽. 다음 날 이렇게 일어서 배워들어. 좀 넘어. 성공! 내버린 한 바이오. 당연히 자세히 signals 못 잡게. 아, 러시아. 어, 델타. 인절리. 자물이 들어가서.. aware함에 러시아가 러시아를réal dér 안에 러시아가 러시아를 마시지 않али. 어? 여긴 어디지? 어? 뭔가 있다 시장 어 물물교환 거긴갑니다 안녕 나는 시장의 상인이야 네가 나한테 뭘 주면 내가 너한테 뭘 주는 거지 간단하지 않나? 이건 고대 유물이야 우리 선조들의 재능에 대한 증거지 교환하려면 에너지 드링크 스캔 3개가 필요해 아 하나밖에 없는데 어? 저 악보 하나 살래야 어떻게 교환하지? 악보 다 모으면 뭐 주나? 여기 이런 게 있었구만 길에 폐지 죽는다 절클을 만들 도움되는 물건들이 있어서 다행이야 슬럼의 위험 요소에 대비하는 것은 필수지 폐지 그렇게 죽는 거 아닌데 잘 모르네 자는 건가? 되게 히피히피스러움 아니요 나는 뮤지션이지만 노래가 없어 어? 유명한 알고리즘이 작곡한 거라고? 오! 악보 주면 얘가 연주해야 되는구나 별로인듯 다른 거요 다른 노래요 그만 김정아 끝 끝 끝 끝 하나 더 작은 왈츠 이거 멋지다 들어봐 약간 게임 노래 같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고독한 로봇을 발라드 오 약간 피듬 이렇게 잡아주네 자면서도 울 수 있어 도전가지인가? 이거 악보 다 주는건? 이제 그럴거 같죠? 몇개 줬지? 풀다운? 들어보는거 같은데 어디서? 어 이것도 기억조각이구나 굉장히 컴패니언 많이 지나있어 초기에는 그들은 단순한 AI가 인간의 예술을 모방했을 뿐이었어 이젠 그들만의 예술세계가 있지 인간은 절박한 상황에서 예술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종종 말했어 지금이 바로 그 절박한 시기야 메모리 복구가 계속 되네 숨겨진 녀석 이런거 찾는거 좀 재밌될듯 이 노래 좋은데? 지금 찍는거? 이건 뭐야? 공부에 기미한 비밀번호? 이런게 있어? 알고 있다는 게 어? 숫자를 따라가라고 쓰여있지만 0과 1로 이루어진 이진법으로 보여 코드를 어떤식으로 해독해야되 아마 이 공구와 관련이 있을거야 이거에 대해서 아는 로봇이 있으려나? 뭔가 저것도... 누군가한테 갖다주면 알 듯 아는 로봇이 아는 로봇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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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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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에..어버린 어..뭐야 아름다워 잠깐만 그니까요. 저는 되게 일자 형식의 느낌일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네. 눈 작은 절크처럼 보이구나. 멀리서 볼 땐 그래. 여자들은 외모도 귀엽고 소리도 귀엽지만 거기에 속지마. 금속을 씹어먹는다고. 금속을 씹어먹어? 어! 여기가 빵인가 보다. 여기 비밀번호? 물 새고 있는데요? 흠. 안녕하세요. 넌 처음 왔구나. 뭘 도와줄까? 이게.. 이거.. 진짜 아는 자만 읽을 수 있어. 깨워봐. 이 아저씨 제일 수상해. 깨워봐. 뭐야? 하등한. 하등한 인간 로봇. 1283이네. 1283. 오케이. 1283인듯. 비밀번호. 158인듯. 슬라이브. 3나. 158. 모모. 정말로 이걸 먹나? 약. 그들은 원래 살기에는 소화기가 없었어. 고소. 인간을 모방해서 어떻게든 진화를 하고. 나도 시도해볼까? 그들의 방식을 존중하고 싶어. 약간 인간을 좀 닮고 싶어하는 로봇들인가 봐. 소화기관까지 만들었다고? 오 악보 나 악보 거의 다 얻은 듯 1,2,8,3 이건 저 위에 레벨 2에 사는 이들이 신문이야 몇 년 지나치면 읽을만해 아 여기 약간 그 그거구나 더 위에 상류층이 있나 보구나 여기도 여긴 슬럼 가고 약간 그 보물 창고로 다시 가보자 1,2,8,3 맞죠? 어 1,2,8,3 어 저거 뭐지 기다리지건 창고로 가려면 아까 악보쟁이 있는 데로 가야되는데 여기 맵 없을 거 아니야 여기는 악보쟁이가 여기 근처 아니었나 이쪽이었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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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세요 나 목표가 뭐였지? 나 뭐하고 있었더라? 완전 까먹고 있어 지금 기억이 안 나 누구였더라? 아 아웃사이드는 위쪽 아파트에 사는 것 같다 위쪽 위쪽 위로 위로 나가요 월요일은 너무 좋아 습하고 끕끕한 월요일 너무 행복해 beta 래라라라라 아웃사이드로그를 찾아보자 버려진 아파트 아웃사이드로그 버려진 아파트 아웃사이드로그 아웃 죄다 버려진 아파트인데 뭔 소리야 아! 마사카 저긴가? 아웃사이드로그 올라갈 수 있는 데는 아닌 것 같은데 도움 전혀 도움이 안되죠 도움말 도움말 아 내려가버렸어 젠장 별 의도가 아니었는데 여긴 어디야 오늘 아니 남한테일 수 없지니 감사합니다 허허헉 아악 아 imagination 내가 들어도 너무 작사를 잘했어. 킹 받는다고요? 다 떨궈버리기? 이 아파트를 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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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게 만들.. 왜 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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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게 만들었을까? 수상하죠? 꼼꼼히 뒤져봐야겠어. 아! 뭔가 있다. 여기에. 여기에 뭔가 있어요? 나가는 거잖아, 이거. 지나가는 그런 용도인가? 숨겨진 요소가 없단 말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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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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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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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을 왜 유인해? 왜 유인해야 되지 내가? 도망쳐야 되는데 저 녀석들이 약간 로봇들을 다 잡아먹은 나쁜 진드기들이 도망쳐야 되는데 못 올라오죠? 다 떨어지죠 사람은 없고 로봇들이 사람을 좀 우상화하고 있어 사람처럼 되고 싶다 그래서 본인들은 필요없는 소화기관을 만들고 진화하고 오히려 좀 착한 로봇들인데 도시는 네온으로 가득 차 있었어 항상 그랬던 건 아니지만 특히 슬럼에는 엄격한 에너지 한도가 있었지 하지만 사람들은 계속되는 어둠을 견딜 수가 없었어 어느 날 누가 무지개 램프를 켰어 집 전체에 네온 사인을 켰지 그 사람은 잡혀갖고 다시는 볼 수 없었어 하지만 사람들은 희망을 보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모두가 집에 많은 조명을 설치하기 시작했지 압제자들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그렇게 해서 사람들은 아웃사이드처럼 색을 다시 볼 수 있게 되었어 이 친구가 약간 과거에 잃어버린 기억을 저런 걸 보면서 기억하고 있네 이렇게 쫄려요? 이렇게 쫄려요? 왼쪽으로 가라는 거겠지 날씨가 되는 거에요 흘러갈 수 있는 가 없는데 한번 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수혁 불 da 상당히 불안한... 어우 쉿 저게 뭐야? 약간 부식된... 아... 소고기 마블링 같은 그런 느낌인데... 진짜... 좀 징그럽네요... 아... 아... 뭐 드리는 거야? 고통을 불려야 되는데... 나는 인패이에요 쟤네들도 자꾸보다보면 그렇게 무섭진 않은데? 여기는 아예 로봇조차도 살지 않는 그런 지역인 것 같아 옥상 아예 로봇조차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아예 로봇조차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아예 로봇조차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아예 로봇조차 타임 아우쉣 젠장 너무 지저분하게 생긴다 진짜 빡세 밀고 오는 것 봐 왜 저러 어떻게 양이를 죽일 수가 있냐고요? 길이 어디지? 길이 어디지? 아우, 무쌍! 투숙은 쫓아다니지 말라냥 막상 중간중간찍 넥코 코퍼레이션 아니야? 넥코 코퍼레이션? 그들은 폐기물 관리를 담당했지 그들은 상위 레벨의 쓰레기가 슬럼을 뒤져버리자 박테리아를 개발해서 모두 넘겨버리려고 했어 아 그니까 약간 상위권 상위계층들이 쓰레기를 이 밑에다가 버렸나봐요 그래서 그 박테리아들이 쟨애들인가 본데 인간이 사라지는 그 박테리아가 돌연변을 일으켰어 점점 성장하면서 쓰레기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먹었지 그래서 쩔쾌가 생긴거야 가자 어 그런가봐요 그와중에 기억도 몇개 못찾았는데 으아아아 으아아아아 쉿 아 아 이 고기야! 슬프 아하 이거야 그만 잠깐만 맞아 원래 고양이들 철조방도 진짜 잘 탔는데 근데 굳이? 이걸 왜 한거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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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이머리가 됐다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5 으 아 아 2 4 4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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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다 온듯? 저 위인가 보다. 알레베이터가 보여. 이건 뭐지? 음. 아이, 심하겠네. 내려올 때까지 붙이네. 오, 슈가! 못 열어줘.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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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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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옭 빰! 뭐? 음? 음? 거저보세요, 왜? 왜? 아? 뭐? 아! 병신들이 못 들어오지? 못 들어온데요? 키보드에 약간의 실수를 키보드라기 보다는 키보드 키보드에도 묻었나 잠시 소란이 좀 있었습니다. 커피를 흘렸기 때문에 잠시만요. 연안에 plastics 맨날 Ł만 집중 키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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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보드는 장난감 맨날 크랩 책자 3점 책자 4점 책자 2점 책자 1점 책자 1점 책자 3점 엘리베이터 수준 엘리베이터 수준 여기 안타나야 트론시버를 놔 아멘 아멘 이렇게 쉽게 전기 공급이 된다고 뭔가 이, 뭔가 사건이 일어날 거 같은데 봐, 아름다운 광경이야. 대체 어디가? 이제 기억이 나. 이 도시가 원래는 대피소였어. 저 별처럼 보이는 빛은 도시를 봉쇄한 지붕을 표시한 불빛일 뿐이야. 아웃사이드로부터 인류를 보호하기 위해 이 껍데기를 만들었어. 하지만 그에 대한 대가가 따랐지 아무도 나갈 수 없었던 거야. 아웃사이드는 재앙이었어. 완전한 불모지라 생존할 수도 없고 위험했지. 하지만 네가 그곳에서 왔다면 다시 그곳이 안전해졌다는 의미겠지. 아... 그러니까 아웃사이드라는 데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같은 공간이거든요. 낙원. 근데 그 낙원이 똥망이 가지고 대피소로 여기를 만들었는데 문제는 편도여였던 거지. 근데 이제 내가 이제 냥이가 거기서 왔다는 소리는 이제 어? 생명체가 이제 다시 산다는 소리니까요. 그리고 내 악송은 아웃사이드로 가는 것뿐만이 아니야. 도시를 개방한 것도 있었어. 아직도 왜 어떤 기억은 나고 안 나는 기억도 있는지 모르겠어. 하지만 이제 이게 내 목표인 건 확실해. 도시를 개방해야 돼. 이제 얘를 개발한 과학자는 이 사태를 위해서 얘를 개발했으나 빡대가리 로봇은 다 까마워버렸다. 살만해졌으니까 이제 나가야죠. 자 돌아가서 뭐뭐를 찾자. 이제 송신기를 연결했으니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보니까 새로운 메모리 복구 저거가 약간 주황색은 메인 쾌고 파란색은 서브 캐릭 같은 의미인 것 같아요. 퀘스트같이 표현했긴 했는데 주황색이 지금 두 칸을 찾으니까 이 챕터라는 소리인데 파키스 못 전지 힐링 게임 만들기니 감사합니다. 힐링 게임 만들기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메모다 작은 아웃사이더 네가 이것을 잊고 있다면 네가 아직 살아있다는 거지 잘했어 안테나를 활용하기 위해 내가 몇 가지 장비를 바로 가졌어 바에서 맞나? 창을 잠가지면 여는 코드는 매우 같다 내 코드 단서문자를 구분하니까 주의해 바에서 보자 입구 근처의 창문에 대한 코드인 것 같아 가자 말 뭐지? 자 뜬네 어? 뭐야 개천재네 너 하이하이 음 음 빠야로 가는 길을 알고 있지요 빠야로 가는 길은 어디냐면요 음 음 음 어디였더라 그니까 빠야로 가는 길이 1층 1층 이었던가 1층 이었던가 어 보니까 이난데 4층 4층 이었 불교 뭐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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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는 척한다 이봐 복스복스만 꼬마야 여기가 빠졌구나 이리와 신호가 잡혔어 들어와 들어와 잘 봐 빨리 앉아봐 이게 잡동하는지 볼까? 거의 됐어 여보세요 누구 내 말 들리나? 여보세요 그래 당신 말이 들려 우리는 슬럼에 있어 우리는 출구를 찾고 있고 잠깐 자발.. 자발.. 자발대기 아냐? 모모? 믿을 수 없어 자발대기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정말 기뻐 어디야 다들 괜찮아? 그래 우리는 안전해 위로 가는 방법 찾았어 여보세요 아직도 내 말이 들리나? 우리한테 오려면 하수도를 통과해야 돼 매우 위험 지직 쩔클과 사방 지직 하수도? 내 말이 들려? 쿠소 신장을 놓쳤다 믿을 수 없어 믿을 수 없어 그들이 살아있다니 그와 다른 아웃사이더들이 하수도를 통해 위로 올라간건가? 능제가 괜찮하다고? 저거는 이제 로봇들이 해주는거고 뭐 고양이가 원래 좀 똑똑하긴 하지 하수도는 슬람에서 가장 위험한 곳이지만 하수도는 슬람에서 가장 위험한 곳이지만 자발.. 저 어떻게 읽어요? 자발타자? 자발타자? 자발댕기라고 앞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발댕기가 성공했다면 방법이 있을까요? 자발댕기가 성공했다면 방법이 있을까요? 자발댕기가 colana 자발타자? 다른댕기 자발타ку 자발타쿠 다ً 자발타mak 그리고 세무스는 변했지 세무스의 말을 듣지마 나처럼 겁먹은거야 독이 무기를 만들었다면 우리는 아웃사이더와 합류가능해 노트에서 독은 비밀연구소를 몇번 언급했어 그곳에서 작업했을까 세무스 측에 단서가 있을수도 있어 어서 나를 따라와 걔같이 이랬는데 취루 내놔라냐 내놔라냐 취루 뭘달라냐 아까부터 밥도 못먹었더냐 나쁜 로봇새끼들 족감보다 못하더냐 할 줄 아는게 나 시키는거 밖에 없다냐 에어 세무스 문 열어 너냐러 너의 아버지가 우릴 도우려 했단 말이야 아들놈 이었다 예상에는 했어 이상은 시무스한테 아주 힘든 일이니까 더 이상 아웃사이더에 대해서 듣고 싶어하지 않더라고 나를 도와주지는 않겠지만 너라면 좋은 생각 있어 니가 가서 부비적거려봐 그러면 귀여워서 도와주지 않을까 아님 말고 독에드 트릴 가져가서 세무스에게 보여줘 많은 정보가 들어있으니까 아마도 충격요법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비밀연구실을 찾아봐 작은 아웃사이더 나는 바로 돌아가서 다른 자들과 커뮤니케이션을 다시 시도해보겠어 미인계 이런 슈발새끼야 왜 들어왔죠? 여기서 뭐해 내가 말했지 하수도를 통과하는 건 자살형이나 마찬가지라고 날 내버려둬 이거 뭐지? 이게 뭐지? 잠깐 아빠의 물건인가? 전혀 몰랐어 우리 아파트에 비밀방이 있었어? 히히 그것도 몰랐대요 비밀방 어디에다 숨겼을까? 침대 밑? 비밀방이 어디있을까 내가 여기로 들어왔으니까 이 좁은 곳의 비밀방? 액자디? 국물? 시간이 말할 것이다 아 시계 뒤인가 보다 야 시계의 시계 뒤인가 본데? 시간이 말할 것이다 시간이 말할 것이다? 그게 일종의 단서인가? 저기 있다 시계 1시를 가르치고 있어 1시와 2시 1 2 1 2 잠깐만 비밀번호다 이거 2511 2511 비밀번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 2511 저거 비밀번호임 그럼 비밀번호를 누를 공간 누를 뭔가를 찾아야 된다 2511 2511이라고 아니야 111이라고 시 똥망쳐는데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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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엑저드에 램카드 숨겨놓은 거 보소 뭐지 시금치인가 도론? 아 이거 절크에 대한 얘기네요 귀엽게 들이지만 결국 우호적이지 않다 인류시대의 오래된 박테리아 모든 종류의 물질을 먹어치운다 어둠 속에서 완전한 시야를 갖고 있고 강한 빛에 반응한다 좋은 반응이란 거야 나쁜 반응이란 거야 이런 방을 본 적이 없어 아빠가 그동안 나한테 이런 걸 숨기다니 믿을 수가 없다 이건 아빠의 절크 무기 석에도 있 거야 아빠는 항상 일을 비밀스럽게 진행했거든 아빠 무기가 이론상으로 작동하지만 실제 실험이 필요하다고 했어 그러고는 슬럼 밖으로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았지 약간의 걸어보는 건가? 그니까 공식적으로 더 이상 통제불가 이젠 금속까지 먹어주는 지경 여기서 뭔가 흥미로운 걸 찾았어? 아 뭔가 찾아야 되나봐요 아멘 여기서 수상 적은 거는 딱히 안 보이긴 했는데 아까 떨권박스? 음 딱히 없는데? 어? 이거 여기인가 보다 이 박스인가 보다 고양이 추적기 얻기 추적기? 아 고장난 추적기구나 고양이 추적기가 아니라 잠깐 그거 기억나 아빠의 추적기잖아 아빠는 항상 그 추적기를 사용해서 내가 어디 있는지 살펴봤어 그것을 여기용하면 아빠가 어디로 가는지 찾을 수도 있을지도 몰라 아빠가 살아있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자크를 상대한 무기가 필요하지 아빠는 분명 무기를 하나 가져갔어 추적기를 수리하면 아빠를 찾을 수도 있을 거야 슬럼에서 누군가가 도와줄지도 몰라 나를 따라와 따라오라며 수적기를 수리하자고 수적기를 수리하자고 아 내가 수리할 사람을 찾으라고 수리할 사람? 수적기 오 여기 세제가 있었구나 저 녀석은 또 세제를 잔뜩 써서 페인트 치우고 있네 여기는 문이 안 열리고? 이걸 수리할 능력자라 사람들이 알고 있으려나 뭐야 장보는 로봇도 생겼네? 아깐 없었는데 아 아까 폐지 줍던 그로봇이구나 쓰레기통에 버려진 훌륭한 물건들을 뭐라고 혹시 이거에 대해서 좀 아나요? 아 바텐더가 수리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고? 미친 이건 예상하지 못했는데 뭐하는지 정말 아름다운 물건이야 그리고 희귀하기도 하지 이걸 이런걸 고치는 일일 알고 있어 재능이 매우 뛰어나지 단지 조금 어? 엘리엇 아까도 나왔던 엘리엇 엘리엇이야 사무실은 여기서 바로 왼쪽 그랜드마 가게 근처여 있어 문에 표지판이 잔뜩 붙여있을거야 그랜드마 가게면 옷 가게 말하는건가? 펼치판이 잔뜩 붙여있다 펼치판이 잔뜩 붙여있다 펼치판이 잔뜩 붙여있다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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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긴가? 여기네 여기네 은혜 문 열어 달라오 아까 왔던데네 한번 들렸던 집이죠? 이거요 오 좋은 추적이잖아 임무들 알아 이 작은 장치로 누구든지 추적할 수 있지 좀 봐도 될까? 수리 방법은 있지만 이렇게 떨고 있으면 키보드로 쓸 수 없어 아니 버그가 아니라 진짜 떨고 있었던 거였어? 그거 커피 안 마셔서 그래 네 추적기를 수리하려면 담요가 필요할 것 같아 담요야? 추워서 그렇다고요? 담요? 아 이거 덮어 이거 따뜻한 거를 만들어주는 거는 천초가리 만들어주는 아줌마가 하나 있거든요 아줌마 로봇? 아마 그 로봇이 알고 있지 않을까? 열어주세 열어달라 여기서 여기서 여기 여기 천초가리 전선을 그러면 일단 가져와야 됐네 판초를 만들어줄래요 판초가 담요고 전선을 구하려면 그니까 그 교환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그 교환하는 사람한테 전선을 바꿔먹을 거야 전선을 바꿔먹을려면 뭐가 필요하냐 이 엠병 잠깐만 교환해주는 아저씨가 있었는데 이 중이구만 여기 전선이 있어요 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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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먹었죠? 크으 그치 오케이 그러면 이걸로 잠깐만 판초가 있네 해당초 이게 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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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세제 통 세제 세제 한 초를 주면? 봐, 떨림이 멈췄어. 다시 일할 수 있겠는데? 고마워. 이제 네 추적기를 확실히 고칠 수 있어. 어디 올까? 업데이트를 하고 한 가지만 더 하면 됐다. 따란. 가져가, 고마야. 네가 찾는 일을 꼭 찾기를 바란다. 세문서에 가자. 잠깐, 세문서가 근데 어디 있었지? 빠-가 아니라? 그니까... 여기였나? 아닌데? 샘무스 집을 까먹어버렸네 여기였나? 아 여기다 여기다 주저끼리 숙였어 해낸거야? 고쳤구나 줘봐 핑이 잡혔어 아빠가 정말 살아있는거야? 믿을 수 없는데? 추적길에 따라가자 아마 아빠가 어디로 갔는지 찾을 수 있을거야 핑이 잡혔다니까 되게 이상하다 신호가 잡혔다라고 했으면 좋았을지 핑이라니까 꼭 게임 그 막 핑 얘기하는거야 그랬지 아빠도 로봇이지 여긴 로봇 세상이니까 이렇게 핸드폰 보고 다니면 다친다고 똥만 붙잖아 근데 로봇끼리 어떻게 아기를 가지냐구요? 어허 어린 로봇새끼들이 너무 로봇세계에 많은걸 알려고 하지마 여기 문을 열려면 과디언이 필요한데 틀림없어 아빠는 정말로 슬럼을 나간거야 가끔 위험하지만 확실히 알아야돼 난 알아야만 해 가보자고 왠 generations 음 왠지 아이돌 무섭다냐 저 칼이 잔뜩 있잖아 우리 잡아먹고 갈 거야 난 못해 난 느리거든 분명 저 크기 잡아먹히고 갈 거라고 이건 찝하다 우리 아빠가 보시면 내 친구란 걸 아실 거야 이 새끼가 이거 나한테 짬처리하는 거 보고 문을 열어줄게 족관이 더 낫다냥 쳐다보는 것 봐 꼬라보는 것 보세요 슈발러미 슈발러미 슈발냥이 슈발러미 슈발링 슈발머 poner 슈발머리 슈발머링 쩍구가 안 돼 여기 로봇인간이 날 죽였다 닭갓놈들 날 종이야됩니다 날 종이야됩니다 날 종이야됩니다 날 종이야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두 권 정도 썼거든요 지금. 고양이의 목숨이 아홉 개란 사실. 사실이었다. 누름. 약간 시장같은 분위기. 공 못 참지. 그리고 두 권 정도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권 정도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권 정도는 없을 것입니다. 정말 들어가기 쉽지만 여기겠죠? 엄청 습하고 냄새나게 생겨. 이 전선. 나를 안내하는 전선인가? 라겐 내가 이쪽으로 왔는데? 잠깐만. 전선을 따라가 보자. 진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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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구하는 흔적이 있는데. 끊겨있어. 쓰뚜어우. 세트 переж奶에. 독이다 독 약간 괴짜 과학자 생김새네 잠깐 절크가 아니잖아 너 누구지 그건 내 배치잖아 어디서 찾은 거야 내 아들이 널 보냈니 아 시무스 영리한 녀석 나는 오랫동안 여기 혼자 있었단다 디플럭스로 테스트하려고 왔지만 계획대로 되지 않았지 집으로 돌아가고 싶구나 아들이 넘어 보고 싶어 아 선생님 좀 되게 가까운데 원한다면 집 주변을 둘러봐 어떻게 여기서 빠져나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구나 인간들은 뭘 먹고 자라는 거지 나도 배치밖에 준 게 없어 인간들은 이런 인상을 본 적이 있어 크기는 작았고 많은 소음을 내면서 뛰어다녔는데 아 기억나 어린이들 아이들 덕분에 거리가 활기쳤지 힘드긴 했어도 어른들은 그들을 무척이나 사랑하는 것 같아 도군 시무스를 그리한다고 말했어 그게 같은 의미인가? 아니야 이거 새로운 뭔가를 찾아야 돼 주변을 살펴보라고 했으니까 나의 영역 표시는 항상 게을리하지 않죠 나 가서 한번 찾아보자 밑에 내려가는 문이 있나? UI 잠깐 문을 열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아아 여기 들어올 때는 들어와졌는데 나갈 때가 여기 안 나가져요. 나가는 길 여기밖에 없는데 여기도 상호작용이 안 돼. 뭔가 찾아야 되는데? 찾아봅시다. 와장창? 아 뭔가 있다.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내가 내가 도착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지 모르겠구나. 발전기와 퓨즈를 교체하면 디플럭서를 충전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오려면 뭘 해야 될지 알려줄게. 따라오라메. 따라오라메. 선생님 따라오라메요. 선생님? 아니 원래 얘네들이 움직이는데 안 움직임. 버그인가? 느낌이 버그인데? 원래 이때까지 따라오라고 했던 애들 다 움직였거든요. 느낌이 버그, 버그 살짝 냄새나는데? 이거 버그다. 100%야. 다시 말 걸어볼까? 말도 안 걸어지네. avian Void 아이 아이. 얘가 위층으로 가야 되는데 위층으로 안 가네. 마지막 체크빅트가 5분이야? 오늘은 하면 적이지. 어 됐다 굿 이 퓨즈를 가져가려면 새소란다 발전기를 켤 때 소음 때문에 절규가 나타날거야 니가 발전기를 고치면 내가 디플럭스를 충전해서 켤 수 있지 케이블 따라가서 퓨즈를 교체하고 다시 여기서 만나도록 하자 굿락 위험한 게 나만 시켜 언젠가는 내가 로봇 세계를 멸망시키겠다냥 굿 폭스할 거라고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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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큰 거를요? 마개조 들어간다 자동으로 쏴지네? 메시지 아무튼 크게 쏘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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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가 좀 쓰지? 응.. 너무하네.. 너무하네.. 눈이 있으면 될 거지.. 이 스위치는 작동하지 않는구나.. 전기가 끊긴 거 같아.. 이 스위치는 작동하지 않는구나.. 디디야.. 그치.. 대신.. 내가 갈아 응.. 자.. 얘가 자고 있어!! 금어.. 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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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 퍼즐운수 하지마세요 제가 물어보지 않은거에 대한 퍼즐운수는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슬프니까 아시겠죠? 알고 싶지 않기 때문에 다 땡겨지네 당신이 나의 그 양플레이의 재미의 10%를 뺏어갔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아 뭐야, 여기 완전 새로... 어디지? 뭔가 나올 것 같다. 이거 조명이야. 조명을 깨버렸네. 어! 과열! 한 마리 정도는 양양펀치로 안 나올 것 같다. 지금 계속 나오네? 지금 아저씨! 아저씨가 물리고 있어요. 어, 그러니까 먹방 당하고 있었네. 아니, 그렇게 본인이 들고 다니지. 무겁지도 않잖아. 아저씨를 믿기로 모리사냥을 하는구나.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빨리! 잘 됐잖아요! 됐어. 아, 아슬아슬했네. 집으로 돌아가자. 아슬아슬했네. 아슬아슬했네. 냄새 난다. 또 튀어나오겠구만. 왜 이렇게 가까웠어? 이 아저씨 왜 몇 달 동안 못 온 거야? 이 정도 거리면 그냥 뛰어서 가도 되겠다. 이게구나. 흐흐흑iiiiii이 عةht 샐 Heat 아빠! 이걸 사내? 글쎄 저 고양이가 나를 구해줬대도 작은 친구야, 독을 구해줘서 고마워 시모스가 더이상 혼자가 아니게 되어서 기뻐 이제 우리는 절크에 맞서 싸울 수 있어 모모가 하수도 옆에서 널 기다리고 있을거야 와 그렇구나 하수도 옆에서 기다리고 있구나 독하 시무스는 행복해봐야 우리가 좋은 일을 한 것 같아 잠시만요 애홍스 애홍스 배변활동하러 가야돼요 잠시만요 배변활동 우리 한국 두고 계세요 아 노래 또 듣고 싶은데 잠시 갔다오겠습니다 아 노래 또 듣고 싶은데 잠시 갔다 오세요 우리 한국 우린에 있는 잠시 갔다 오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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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잔소. 이게 하수도 아닌가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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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스도로 얘기를 하는거야 여긴 또 뭐야 안 열어주네 어 뭐지 사운드버그인가? 4시간 후 다시 flag 우리 가수 칠리 낙지 아니 맞나 그 다음에 되게 즐거운 여기 모모가 없는데 모모를 만나러 가래 하수도에 하수도가 여기잖스 뭐지? 아까 그 사운드 버그요? 아 여기를 말하는 거구나 돌을 아까는 저쪽에서 하수도였는데 왜 여기 아니구나 모모가 배에서 널 기다리고 있어 문을 닫을 거다 저렇게 말하니까 떠나면 안 되는 거 같아 뭐지? 요단강 건너는 거 아니야? 이 정도면? 이 정도면? 네가 독을 찾은 데다가 디폴럭서까지 구했다니 이제 이렇게 잡을 때 길을 찾을 수 있겠어 출발하자 어색 하수도 하수도 어세다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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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르달라냐? 이 수수한 곳인걸? 너 얼굴이 왜 무지개색이냐? 엘지비디냐? 마리끌이 이들 말하는 게 꼭 그거 같애 월리에서 나오던 이렇게 말하는 애들 있잖아 로봇쟁이들 말할 때 똑같이 말아 반대편을 확인해볼래? 그냥 분위기가 좋지 않은 게 개운할 것 같애 일어날 거면 지금 일어나시죠? 아픈데이 뭐라고? 뭐라고? 난 슬람에서 이렇게 멀리 나와본 적이 없어 하지만 여기도 너와 함께라면 드립지 않아 거짓말쟁이 우리가 다 해주니까 그러겠지 저게 뭔가 보인다 저게 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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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볼까 저게 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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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icles ит 뭐지? 엑 랠버래퍼베베베ル 랠버봤어?랠버봤어?! 확인확인 점프.. 점프 inherited Ostyn Go Next ôo wilderness icer seekers 용 군또 냥 냥 냥 냥 끝! 오마이 어 뭐야 이거 어 잠깐만 눈가는 좀 예상치 못했는데 뭐지 저게? 왜? 아 너무 너무 극혐 아 이거 진짜 너무 극혐 진짜 거미는 볼 수 있는데 눈깔은 너무 뭐지 저게? 뜬금없이 왜? 왜 눈깔? 절크는 좀 이해가 되는데 눈깔은 이해가 안 되는데 눈이 왜 나오는 걸까? 어? 모르겠어요 크면 저렇게 된다는 건지 아 이거 다 눈 아니야 이거 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솔직히 이거 불이 있었으면 저 옆에 길을 가야되네 아닌가? 아니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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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음 열린 거 맞아? 음 눈 떴다 눈 떴다 눈 떴다 학대라뇨 눈 떴다 이거 어떻게 뜰 아우쉣 맞아 이거? 여기까지 있어 가지고 이렇게 가는 게 나을지 이게 훨씬 안전하네 좋아좋아 안전하게 왔어요 열리나 이제? 아 그래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뭘 쳐다봐 야 안전하게 왔어요 안전하게 왔어요 안전하게 왔어요 안녕 도망쳐 저 외모디 그런데 어떻게 얘 죽었는데? 일어나라냐 짠 어 일어갔다 어두운 곳에 나 혼자 있었어 내 코 네트워크로 돌아간 느낌이었지 하지만 니가 날 구해줬어 고마워 친구 그 정도의 전력을 끌어내려면 내 코에 무리가 갈 플럭스가 완전히 파괴돼서 조심해야 돼 만능.. 그거.. 없어졌다 나 이제 기계는 때려야 일어나죠? 근데 지금 이걸 못쓰기 때문에 안 나온다 최대한 도망다녀야 되네 막다른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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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구멍이 있는데? 뭐 들어갈 수 있을거.. 어 됐다 됐다 가수도를 타고 온 여행자라니 너같은 녀석은 오랜만이네 전에 우리에게 연락한게 너야? 작은 아웃사이더? 아웃사이더 짜발.. 짜발데기가 널 기다리고 있어 지금 우리 마을 꼭대기에서 명상을 하고 있지 약간 히피히피 같은 느낌인데? 약간 히피히피 같은 느낌인데? 노을 자아크 존 엔트빌리지 나무마을 엔트빌리지 나무마을 엔트빌리지 개미라는 엔트일까? 아니면 그냥 나무정령의 엔트라는 의미일 수도 있잖아 이 기계에 내가 도왔던 과학자가 이런걸 썼는데 그는 병에 걸렸어 이게 그의 마지막 희망이었지 그는 기계 안으로 걸어 들어갔어 하지만 나는 그와 함께 있지 않았고 그는 혼자였어 그가 뭘 하고 있었던거지 약간 냉동 태닝샵에 있는 그런 태닝기계처럼 생겼는데 그는 컴퓨터에 자신을 업로드해 있고 그 후에 모든 것이 달라졌어 하지만 업로드가 뭔가 잘못되었어 그는 수백년동안 갇혀있었지 아 이제 링겐이 자기가 죽기 직전이나 아니면 뭐 그런 뭔가 죽기 직전이었겠죠? 그때 데이터화 시켰나봐 자기 자신을 작은 고양이가 나타날 때까지 헉! 설마 그랬나? 그랬어 내가 그 과학자였어 맞네 얘가 실제로 로봇은 아니었던 거네 나는 인간이었어 나 잠시 시간이 필요해 야 큐트 게임 히트 게임 히트 게임 미안해 나는 잠시 시간이 필요해 지금 말하고 싶지 않아 권역은 해줘 권역도 안해주네 맞아 그만해 히트 게임 히트 게임 히트 게임 히트 게임 히트 게임 일본신 마자인가요? 3통 여기가 나리 한번 멀었어요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지금 뭐야 오삭에 오삭 2개에 머리에 머리 머리 둘 아 이거 이거 그거네 히도 그거 노리고 있네 머리 그 정신병자들이 하는 거 있잖아 머리 머리 잡고 머리 찾고 있네 얘 어 히들아 히들아 보니까 둘 둘 둘에 하나 남은 듯? 니는 날라 버렸어 근데 나머지 둘은 어딨지? 여기는 중 갖고 있고 여기도 날라 버렸어 보니까 이제 이 친구가 날려면 이제 이 친구가 제일 빨리 나겠고 여기 이 자리에 자리 비운 사람은 뭐 나머지는 짜지 쏘쏘? 둘은 사망한 거냐고? 1대1 뜨나봐요 삼마작도 아니고 삼마작 거 아니고 뭐지? 대화가 안 돼요 기분이 좋지 않은데 못 참지? 안 돼 자거면 고맙다고 기분이 좀 나아졌나? 내가 뭘 또 잃어버렸을까? 부모님도 친구도 있었을텐데 다들 무슨 일이 있었던거지? 도시리 개방하고 싶지만 구할 사람이 남아있을까? 딴타온나 보네 드디어 초월 명상자를 방해하면 안된다는건 모르나? 아 너구나 이전에 연락받을 때 넌 모모와 함께 했었지 드디어 만나서 반갑구나 작은 아웃사이더 넌 모모와도 억울하고 있으니까 아웃사이드에 대해서는 익숙하겠지 그들이 그리워 그들을 떠올리면 마음을 편안해져 슬러메인은 모모에게 너가 독을 찾는데 도움을 줄었다고 들었어 그리고 클레멘타인은 밑에 타고 돼 있어 지금도 아웃사이드를 보고 싶다면 그녀가 그곳으로 데려다 줄 수도 있을 거야 도시를 떠날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 자 이거봐 나 사진 뒷맨 주석을 써놨어 미즈타운에 가려면 이 작은 마을에서 위로 올라가야 돼 너처럼 재주가 좀 간단할 거야 네가 성공한다면 최초로 아웃사이드에 도달한 자가 될 거야 행운을 빈다만 너에게는 필요가 없겠지 얘 죽은 거 아니야? 나는 인간이야 아마도 세계의 마지막 인간이겠지 내게 남은 건 이게 전부야 기억이 많이 돌아왔어 내가 이 친구들 얼마나 되니까 만약 클레멘타인을 찾으면 내 메모리를 복원해서 너를 집으로 데려다 줄 수도 있을지도 몰라 다시 내려와서 컴패니언에 대해서 더 많은 정보를 얻거나 위로 올라가면 미드타운으로 갈 수 있어 봐봐 이것만 보면 좀 더 많은 정보를 얻는 방법이 있고 아래에서 정보를 얻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아마 아까 얘기를 못했던 로보들이랑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 클레멘타인 이곳처럼 훌륭해지고 싶다 클레멘타인 이곳처럼 훌륭해지고 싶다 약간 존경받는 인물이구나 뭔가 존경받는 인물이구나 이렇게 Gods장 속이 있는 구간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의 놈은 인물이구나 우리의 놈은 인물이구나 지금 집에서 39년 동안 말아야 우리의 놈은 인물이구나 금네물이구나 출발한 인물이구나 그 사람이 보통의 야연한 인물이구나 그 사람은 심사하고 있는 사람들도 아우 친절해 화살표 써져 있는 것 같다 이 친구인가? 말로? 안녕 친구 잘 지내니? 클레멘타인 이모가 햇빛 없어도 살 수 있는 특별한 식물을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중이야 난 많이 가지고 있거든 본래? 근데 몇 가지 색은 아직 없어 노란색 빨간색 보라색 식물이 없어 작고 날쌘 친구라면 나에게 대... 아 음 써요 저도 뭔가 서브 퀘스트 같은 건가? 어어 내려갈 계획은 아니야 뭐야 액당이잖아 오늘날 양철 셰프라고 부르던 부르덕은 남은 음식을 업사이클링하는데 전문가지 아멘 점점 내려가고 있어 난 올라가려고 했는데 밥인가 봐 아이 재정 아잇 좀 좋지 다시 올라가야 되는데 맞나 봐 완전 길치자냐 맛있다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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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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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긴가? 완전 다른 도시가 나와버렸네 어? 지하철이다 철도가 있어 여기가 지하철역이야 이런 교통수단이 있다는 걸 까맣게 잊고 있었어 이걸로 도시에 어느 곳이라도 갈 수 있어 사람들은 일하라고 할 때 사고 냈어 나도 마찬가지 매일 아침 집에서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나서 말이야 기억나 나는 가족들에 가족들을 위해 이 일을 하고 있었어 하지만 이제 그들은 없어 아주 오래전 일이야 가족들은 아웃사이드를 보고 싶어 했지만 이제 그게 의미가 있나?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지? 모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지? 어쨌든 우리는 미디타워 근처에 있어 클레멘타인을 찾자 그녀의 사진이 있으니까 여기에 있는 캠페인들한테 보여줄 수 있어 아마 단서가 있을 거야 그게 아마 어떤 특별한 사건으로 인해서 인간들이 다 멸종해버렸다 사실은 양이 때문에 멸종해버린 게 아닐까 고양이의 최대 목표가 인간의 멸종일 수도 있어 언제든지 암살하기 위해서 우리집 고양이도 매번 오늘도 나 암살당을 보냈잖아 창문에서 우리집 고양이가 창문에서 이제 새들을 보고 있었는데 내가 그 창문 밑에서 자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냅다 뛰어내리더라구요 냅다 뛰어내렸는데 다행이게도 나를 밟진 않았어 만약에 그거 밟았잖아 그럼 명치했다가 딱 착지하는 순간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갔을 것이여 잠깐 어? 여기 보여줘야겠다 이거에 대해 좀 아는? 말은 안 해주네 여기는 책이 아주 많아 튜링 테스트 유자 인공진내 윤리 내가 아는 것도 있어 내게 서재가 있어 책 냄새와 페이지를 넘기는 느낌은 아주 독특했던 걸로 기억해 거의 편안함과 같은 느낌이었어 책은 누군가와 시간을 보내는 것과 같았어 네.. 똑같이 못내면 다행히 그가 도망자 뭐지 깜짝이야 도망자 범죄자인가봐 아 이거 클레멘타일리야? 잠깐 그럼 아까 쫓아..아까도.. 아닌데..? 주구구역에 숨었을거라.. 이드타운.. 여기 사람들이 많아요.. 안녕하세요~~ 도시가 더 위쪽에 있는 거대한 주택같은데.. 나는 모르는 이유가 많아.. 도시 더 위쪽에 있는 거대한 주택같은데.. 살고있지 않을까.. 근데 여기 되게 숙련이 연사 많게 생겼는데.. 동네가.. 미아온 아저씨가.. 네오콥스에서 이래.. 응 seul.. 해당.. 여기.. 스팸 지금 위생상태가 너무 좋지않아요 예상.. 이 사기꾼이 결함 있는 배터리를 팔았어. 따지려고 하면 말을 못 들은 척 한다니까. 순찰 중인 센티닐이 아니었으면 이 사기꾼은 부품으로 해체되었을 거야. 두 개월이겠다는 소리 아닐까? 라멘집? 이 골목이 나를 이끈다. 아래 도시에 가본 적 있어? 거기에 친구가 있는데 피피라고. 그를 오랫동안 보지 못했어. 그런 친구가 있었나? 나를 화나게 하지만 유일한 손님이야. 약간 동네가 좀 우울하다? 애들 말하는 거나. 화나있고 그래. 자Trainging 미드타운이라고 보면 뭔가 빈민가스러운 곳은 아닌 것 같은데 현oz 분위기 자체는 그렇게 좋지가 않네요. 테이프다 이봐 테이프는 우리 거야 숨치면 안 돼 니가 아 제 진 진 마 진 마 믿고 그리고 날 위해 뭔가를 해준다면 하나 줄 수 있어 센티넬이 우리를 감시하려고 보안카메라 세대를 설치했어 전혀 마음에 들지 않아 그걸 처리해 줄 수 있을까 썩게도 막 주는데 전선을 끊으면 되지 않을까요 아마 감시를 하는 로봇을 감지하는 로봇이 있나봐 그리고 그것들을 이 로봇들이 되게 싫어하네 센티넬이라 부르는 로봇들을 센티넬이라 부르는 로봇들을 센티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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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티넬이에 센티넬이 처우 센티넬 더 이쪽으로 가볼까 냥냥펀치로 되겠는데 이거? 더리는 센티넬이 센티zek 서 황동 센티넬이 여 설마 안 되는 건가? 밟아서 떨어뜨리면 될 것 같은데 너무 가벼웠다 뭐야 떨어졌어 저기 하나 세 개 있다 그랬거든요? 나머지 하나는 어딨지? 아 여기 있구나 바로 옆에 있었네 아 여기 있구나 바로 옆에 있었네 내려가서 카세트를 달라고 하자 카세트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잘했어 해낼 수 없을 줄 알았는데 여기 네 벌써를 받아 네 몫이야 아 아마 어딘가에 필요한 거지 않을까? 메모리는 아닌가 봐 나도 메모리 같은 거일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네요 잠깐 주거지역에 있다 그러지 않았나? 이제 보니까 여기 주거지역인데? 이제 보니까 그쵸 Point에 이 해봅 indies 이 해봅이 이 해봅이 지금 어디서 뒷면을 보여줘 아 이 방을 찾으면 되나보다 금은 5개의 점이랑 녹색에 3개의 점 집에 일련번호 같은데 단거 여긴가봐 저걸 몰라도 찾을 수 있을 정도로 수상하네 개 놀랬다냥 신경쓰지마 넌 누구지? 뭘 원해? 이거 보여주자 잠깐 드디어 자발이 누군가를 보내기로 한거야? 너가 내 신입인가 보구나 근데 별로 안크네 하스도는 어떻게 통과한거지? 꽤 재주가 있는 모양이구나 난 엔트빌리지를 떠난 이후로 줄곧 아웃사이드로 가는 길을 찾고 있었어 하지만 세티네들이 항상 감시했지 이젠 도움될만한 신입이 있으니 문자 없겠어 나 따라와 음 난 요즘 이 오래된 지하철을 이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어 시동을 위한 키도 있지 필요한건 전원을 공급하는 원자배터리 뿐이야 넥코코퍼레이션이 이 공장안에 그거를 보관하고 있다는걸 알고 있어 침투하는데 도와줄 수 있는 연락책이 있어 그의 이름은 몰라 보머 재킷과 금사슬을 걸친 로봇이야 보머 재킷이 뭐죠? 마지막으로 곤란한 상황이 생기면 주저하지 말고 주변에 도움을 청해 이도신 정보로 가득 차있으니까 센티넬은 피하도록 해 게임하네 일단 네오 코퍼레이션에 있는데를 가고 거기에서 보머 재킷? 뭔가 뭔가 재킷을 입은 애들 중에서 아무나 찾으면 되나? 고추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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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쥬뜨뜬 치 저거..저게 센티넬인가보다 그죠? 안녕? 마주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아예 막혀있구나 더이상 접근하지 마시지요 아웃사이드 액세스가 완전히 제한됐습니다 엘리비터도 비하할 수도 있고요 외부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더이상 접근하지 마시지요 죄사 얘네들이 맞고 있네 고립된 상황인가봐 나이트클럽인가? 나이트클럽인가? 클럽 나왔어 저리가 아 이쪽이었죠? dag infinner 지 ass ㅎㅎ 사람한테 한번 보여줄까? 좌지관 안 Nastya 가서 놓으면 안 돼 몇년만 기다리면 바로 열릴 것이다 봄어저키가 금사슬을 걸친 로봇? 기억이 안 나 미안 금사슬? 어 금사슬 목걸이 이 사람이다 벽을 어디서 구했지? 낙바도 수상해 보이죠? 넌 내 연락처? 온자 배터리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지 배터리가 바로 저 네오코퍼레이션 공장이 전력을 받고 있지만 전체가 제한지역이고 철저하게 보호받고 있어 모든 출입자를 확인하고 직원이 아니면 돌려보내주 내가 아이디어가 있어 내가 여기에서 침입하기 좋은 타이밍을 절 동안 작업자 재킷과 작업자 헬멧을 가져와 어떻게 가져가는 거야? 공격해서 가져와야 되네? 공격해서 가져와야 되네? 공격해서 가져와야 되네? 어 옷가게와 모자가게를 샀다 힌트를 주네요? 옷가게와 모자가게를 샀다 어 옷가게와 모자가게가 있나봐 헤레오시 맘에 들어 보완이 중요하거든 어 옷가게와 모자가게를 샀다 그럼 교환품목이 필요할텐데 그냥은 안줄거란 말이죠 옷가게와 모자 가게 여기는 음식이고 저기있다 옷가게 그냥 살 수 있나봐 이건데 걸려버림 아 그럼 주인을 끌어들일 뭔가가 필요하다는건데 여기에 손님이 있으니까 손님을 이용한 뭔가? 아니면 아! 테이프로 음악? 겁나 시끄럽더라 와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아 저 카세트가 필요한거였네 되게 자연스럽게 잘해놨다 모자 가게는 여기야 아 아 아무도 가게에 들어갈수 없을것이다 그니까 다쓰는데가 있네 못들어가게 하네 아 왜 숨기해놨을까 누군가가 돌아와야되는데? 스톱 아 아 아 내가 가는길에 봤는데 어디였더라 아 우리 이 친구인가요? 아 니 이잖아 그치 아 아 ㅁㅁ 아 이재 이랬다 이름이 이 이름이 아닌가? 어? 뒤에 있는 룸에 있는 로봇이 있는데 큰 충격을 가야만 일어날 수 있다 얘구나 큰 충격? 내가 그냥 떨어지면 되지 않을까? 아 그냥 온다 진짜 아니 일하다 말고 술 먹으러 가는 클라스? 시간이 몇신데? 이제 오는거야? 아 죄송합니다 제가 한잔했어요 속이 너무 안좋아 이리나 빨리 가라고 더러운 상하차 때려치든가 해야지 내가 이번주 로또만 탐정돼도 당장 때려쳐버릴거야 오케이 다시 돌아가서 다시 돌아가서 다시 돌아가서 이 분도 좀 알아듣기 저거 아, 여기였다. 넣으면 다시 못 챙기지 않을까? 저도 길치거든요. 근데 의외로 길이 좀 잘 찾았지. 좋았어. 허리둘리가 약간 헐렁하지만 괜찮을 거야. 이 상자 안에 들어가면 내가 몰래 검문서로 통과해야겠어. 다 근처에 있어가지고. 잠깐 너무 못 보던 녀석인데? 여기 상자에 있는 건 뭐지? 뭔가 북실북실란 털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저 수사하지만 별일 아니겠지. 들어가. 여, 김사장. 저리 옮겨야 되는데. 형이 이렇게. 딱 봐도. 딱 봐도 딱 봐도. 그, 딱 느낌 오죠? 어 잠입이 엣지연가 엄마야 엄마야 아 저래서야 지킬 수 있겠어? 잠깐만 이 시스템이 저런 걸 cctv라구 오 쉣 깡통들 지적인 생명체 앞에서는 아무것도 못하죠? 레이저가 있네 캣휠 캣휠이라고? 뭐야? 나를 좀 따라다니는 것 같다 이거 일단은 밟는 것 같죠? 세 개를 밟아야 되네 나머지 하나는 그럼 통을 가져오면 되겠구나 통이 일자로밖에 안 가니까 일단은 이걸 올리고 먼저 그냥 일자로 가려야죠? 어?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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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높은 데서 떨어지고 있냐고? 높으니까 이걸 사네. 저층은 위험한 유기지 생명체로 인해 접근이 지현되었음. 이 지역으로 접근하지 마십시오. 상위 계층처럼 있는 애들이 언급을 하긴 했는데 딱히 그거에 대해서 특별하게 말은 안 한 것 같아. 안 나왔어. 여기가 미드... 미드타운이 상위계층인가? 클레멘타운이 상위계층인가? 클레멘타운이 어디 있었지? 아아, 그 집이 있었지? 아파트. 너희는 우리 자리에 훔칠 수 없어도 우리 움직이는 훔칠 수 없어. 주거지역을 찾아봅시다. 주거지역을 찾아봅시다. 주거지역! 어디였더라? 성명... 이쪽이야 이쪽인데 얘 막아놓은 거 아닌가? 아 아 아 쉿 아 아니 이렇게 아 아 도전 과자 보니까 아홉 번 죽었나봐요. 뭐야 걸려도 무시하고 뛰면 괜찮을지도? 놀러가긴 했네. 아홉 번 죽여요. 아이아앗! 박스에 숨으려고 했는데 올라가버렸어 올라가는 길이 막혀있다라 피할 수 있는데? 병진 못 맞췄대요 병진 아 저긴가보다 빠르게 론 음 음 음 음 어어어어어 앗! 한 번 소리냈을 뿐인데 애웅 애웅으로 어떻게 하는건가 보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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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네 아 아이 음 이렇게 너에 싸 굳iet 망치 아버지 Chush 어차 non-ício 내가 애쓰만 감사했던 밑에 너도 내려오는구나 아직 안가 아이돌이 보이나 보다 여기가 사각지대인데 조금 멀어지면 보이니까 갈 수가 없네 이 클레멘타는 없을 것 같은데 저렇게 쭉 깔렸는데 빤스런하지 않았을까 클레멘타는 없어 이게 뭐지 이중에 코도화된 메세지처럼 보이는지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들으면 탐정처럼 생각해야 돼 이것 좀 봐 비온투와 고양이에게 답은 내 물건에 있다 그리고 내게 기호가 있어 비밀스런 메세지 화분들인 것 같은데 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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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웅규하러 메세지가 숨겨져있었다. 나는 뭐 뭐 뭐 뭐 뭐 뭐 라고 했다. 우유도 이렇게 올라갈 수 있구나? 주사운 걸 다 주사해보자 빙고 메시지가 있다 뭐야 저거 브라자 아님? 어떻게 있는 거죠? 브라자 아니에요? 딱 봐도 브라자인데? 브라자랑 있어 맞잖아 블레이저구나 블레이저 블레이저구나 블레이저구나 내가 안 찾은 데가 있나? 여기 아파트에 있다니 정말 이상하네 이것이 캠페니언이 보는 방식인가? 좀 웃기네 봐 여기에 뭔가 남겨졌어 나이트클럽으로 나이트클럽에 있다 바로 나이트클럽으로 가면 되지 않을까? 근데 혹시 모르니까 조금 더 찾아보자 뭔가 가지고 오는 걸 수도 있고 안하고 있어? 그냥 놀고 싶어 쐈아 그냥 놀고 싶어 아직 안 돼? 너무 맛있게 이렇게 이렇게 또 아아 못가게 하잖아 알았어 나이트클럽에 있대 이쪽으로 가면 더 예쁜 거 아닐까 여기 이 메시지를 알아차리지 못했어 나이트클럽으로 오라잖아 나는 블레이저와 함께 있어 나이트클럽으로 와 척하면 척이지 깡통새끼 나이트클럽을 가다가 봤거든요 여기다 저랑 관계없는 곳이야 저리가 몰래 들어가야겠구만 얘들아 우리 다시 뒤로 올라가야 될 것 같다 얘들아 우리 다시 뒤로 올라가야 될 것 같다 뒤로 이쪽인가 좀 더 뒤인가 본데 이쪽으로 와서 얼굴 좀 보여줘 오케이 어 뭐야 안녕 여기는 어떻게 올라왔니? 우리랑 파티할래? 자 들어와서 음료 좀 마시렴 츄르 주세요 츄르 헤옹스 해영스 이상한 음료 어깨 VIP발코니 못 들어가 블레이저라는 자가 예약한 것 같아 블레이저라는 자가 예약한 것 같아 짠 나도 모르게 이걸 내려버렸는데? 아씨 다시 올려놔요 라 gadgets 에다 발표 하나 오빠래 이즈 사라져 저거를 떨궈야되는건가? 저거를 떨궈야되는건가? 반대쪽도 있으니까 아니 지금 꼬다리가 없구나 으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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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만 너 꼬다리 들고 있는거 아니야? 니 새끼 왜 꼬다리 들고 있어 으뜸 후이클라 편편없네 한심한 vr프로빙 가려고 있는데 나를 쫓아했어 나를 믿어줘? 그래서 이 보복으로 이 레버를 그냥 훔쳤지 내게 음료를 가져다주면 쓸모는 레버를 줄게 바로 주지 이상한 음료를 고마워네 지금 약색대로 여기있어 으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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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j shampoo 빙 이정도면 갈 수 있지 않을까? 여기 로봇세계 클럽은 형편없구만 노잼이야 나는 센티넬과 아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다른 이들이 센티넬에 대해 왜 그렇게 많이 불평할지 모르겠구만 흡흡 있어기 전에 생각만큼 똑똑하지 않구나 작은 고양이야 어쨌든 나쁜 감정 있어서 그런 건 아니란다 단지 사업일 뿐이지 배신했네 블레이저가 사업이 곧 돈이야 나는 우정이나 동재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 둘 다 끌고 가 헐 옷도 벗겨졌어 옷 벗겨지니까 되게 알몸 벗긴 것 같다 도와주라 냥이 도와주라 냥이 도와 달라 냥 도와 달라 냥이 도와주라 냥이 도와주라 냥이 도와주라 냥이 도와주라 냥이 이지 허술하구만? 냥냥냥 냥냥냥 냥냥냥냥 냥냥냥냥 하 될 수 없으니까 너무 민망한데 번역해주는 로봇 친구도 없고 말이야 친해졌는데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징그러운데? 그니까 아멘 응 가방 뺏기 진짜 내가 뭔가를 하는 건가? 아! 올라가는 길이 있었다 버그 걸렸다니까 왜 이렇게 아! 오우 쒸트! 오케이. 오케이. 잠잎 액션 양이 왜 이렇게 눈뽕이 심해 여기다 올라가는 길이 있어야 되는데 잠깐만 잠깐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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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거 아닌가? 도당차 아래 길을 왜 만들어 놨는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화났다. 화났다. 내가 여기서 오지 않았어? 잊어보니까? 저쪽이다. 이쪽 이쪽. 머리 위에. 오케이. 오케이. 저기로 올라가려. 회원. 저길. 저길. 저 위를 타야 되는데? 당연히 찾아본 길이 있겠지. 저기. 여기. 여기. 여기다 우리. 여기다 여기 저 끝에기를 왜 만들어 놓은 걸까? 괜히 끝에기를 만들어 놓고 헷갈리게 저기에 열쇠가 있다 걔만 열어fahren 여기 정신이 뛰어져 그리고 여기에서 백팩이 없어서 입에 물고 다녀야 되네? 으흐흐흐 감옥 수준? 나 따라오는 거야? 모깅이 좀 떨어야될텐데 저거 뒤에 길 아님? 뭐야? 문 열었나 봄 문 열리는 소면에 미친 안 잠가 놨어? 어? 우리 드론 아닙니까 드론? 음 저거를 구해야되나 보네 잠깐만 그러면 일단 내려가자 아 못 내려가? 마스터 키였구만 새하다냥 나의 번역기가 지금 뭔가 이상해지고 있다냥 이상이다냥 로봇집사야 저것 좀 보라냥 생일이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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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에야 된다니앙 로봇이 앞으로 오니까 꼴이 딱 올라가는 것 봐 아쉽지만 다행히 압풍이더라구요 아..레이저 여기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인가 아! 로봇을 짖어버리자 굴러가지고 어그로 풀어야지 아무도 안 오네 내 몸으로 막는다면? 아! 타쿰타쿰 아 올라갈 수 있었구나 여기 말하는 저탄 음... 드론도 있네 아 이쪽으로 가면 되는건 이거 못보주? 베이저 가다가 말아 끌었다가 살짝 빠지고 이즈 피지 아니 움직임만 감지하는 바보 바보로 고기 러브 나를 위로 가고 싶은데 보여? 오케이 오케이, 됐다. 킹브럭, 킹브럭. 킹브럭 아래뛰기 하려고. 어그로 걸렸다. 그럼 내가 울어가지고 킹브럭. 킹브럭. 개 또다지. 개 또다지. 어그로 꿀 필요도 없었네요. 오, 빠질거야. 들규어. 이 드론의 영혼은 인간이라고. 오, 됐어. 또다시 연구실에 컴퓨터 시스템이 갇힌 느낌이었어. 철저히 고독하게. 너 여기 돌아오다니 믿기잖아. 넌 좋은 친구야. 다시 함께할 수 있어서 기쁨해. 하지만 아직 안전한 상태는 아니야. 여기서 나갈 방법을 찾아야 돼. 저기 문 좀 열어줄 수 있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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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지게 자판을 확인하고 있었네요. 다시 삼 angles 아时으로. 점프는 베이컨 없네. 일정할 수 있는 거 같다. 스태지게 자판을 위해. 스태지게 자판을 해봅2. 흐앗 이게 로봇 아닌거같아 깡통인듯 바로 올려주세 그렇지 이제야 좀 도움이 되는구만 특공 없는 녀석이었는데 열어달라는건가? 알아서 오세요 이중삼중으로 잠가놨어 저 센티네들이 또다시 길을 막고있어 이래서는 금방 들켜버릴거야 너가 깜빵으로 녀석들을 유일한 해담에 가두는건 어때? 어어 힘든 일은 다 내가 하지 어? 뭐지? 말을 못하나봐 저기 바닥에 있는 저 남자 보여? 재부팅당한 로봇이야 난 기억을 잊고 싶지 않아 너무 무서워 재부팅이 어때서? 컴퓨터들은 한번씩 재부팅을 해줘야된다고 들어오라냥 무척한 로봇 무척한 로봇 인간보다 더 물 깔아다니깐 인간보다 더 물 깔아다니깐 좀 죽여야돼 네 잠시 로봇 예 이 녀석을 완전히 삭제했어 더 이상 감정도 자각도 추억도 없어 그러니 절대 잡히면 안돼 1타 2피 무빙무빙 어우씨 나왔어 아 젠장 문 사이로 통과할 수 있었잖아 젠장 몰랐다 노& 오옹 나오라고 센티넬 가뒀구나 우리는 힘을 되찾아야 돼 레버가 있네 조심해 아직 안전하지 않아 너 문 못 여는 거 아니지? 뭐야 열어줘요 내가 다 알아서 해야 된다니까 이 문이야 여기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출구라고 저쪽 제어실에서 열 수 있을 것만 같아 우선 제어실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 둘러보자 이 정도면 그냥 짬프해서 넘어갈 수 있지 않나요? 응응 저 로봇이 저 로봇이 운이 좋았어 문에 키가 꽂혀 있네 트럭 뒤에 올라타 울타리 뛰어넘어서 보안구역 접근할 수 있을거야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더러운 깡통새끼야 나도 데려가야지 사고 날 것 같아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넌 이제 우리 중 하나가 됐어 모두가 아웃사이드로 가야하는 것은 아니야 하지만 우리 중 하나는 가야해 빨리 가 너에 대한 기록을 내 램에 저장할 때 작은 아웃사이다 이걸 희생하네 같이 가도 될 것 같은데 왜 그래 한글자막 by 한효정 키 꼬무는 거면 운전석이 있어야 되는거 아님? 다른 데 있나? 전선을 따라가보자 여기 였구만 여기 였구만 내공을 꺼블레이싱 곧 수서행 수서행 지하철이 도착합니다 골고루 자유인가? 자유시 왜 여기도 플레이할 수 있게 놨지? 뭔가 벌어지나 이미 언조이 더 월드 안녕하세요 오 여기가 상위층의 도시인가? 성벽의 도시 99의 주인님 안녕하세요 이문은 표면으로 통하며 현재 격리 절차로 인해 잠겨있습니다 질문이 있다면 제실에 있는 공인 엔지니어에게 물어봐주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이거 복제 로봇들인가? 헬퍼 556 이름이 다 이래 뭔가 감정이 없어 그쵸? 로봇이 감정이 있는 게 이상하긴 하지만 그러면 어쨌든 뭔가 좀 저기로 들어가야 되는데 헐 컨트롤러 룸을 가야 되는데 근데 여기의 분위기는 훨씬 깔끔하지만 로봇들이 감정 같은 게 전혀 느껴지지 않아 활성화가 안 되네? 뭔가 필요한 듯?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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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물이 있어 들어갈 수가 없는데 들어갈 수가 없는데 이게 뭘까? 뭔가를 부수는 걸까? 아 잠깐만 여기에 뭔가가 있네 인간만 들어갈 수 있다 인간만 들어갈 수 있다? 우리가 힘을 합쳐서 뭘 인간을 표현할 게 있나? 나도 한 땡 있어 힘을 합쳐야 된다 힘을 합쳐야 된다 글쎄? 인간 흉내를 내야 되는데 이쪽 보여? 하나씩 손을 이렇게 벗겨지지 이리저나 그릇 어? 발바닥 찍힌다 인간 흉내를 낼 만한 특별한 아이템은 그다지 보이지 않는데? 로봇의 뚝배기를 깰 수도 없고 아 저 원래 비활성화가 아니라 활성화가 돼야 돼요? 아 그래? 버그인 버그? 자 이거지 뭐지? 아 따뜻한 음..그래도 비활성화되는데? 근데 뭔가.. 아 뭐야 이제 되네? 음..한번 더 둘러야 했던거구나 아 이걸 눌렀을때 내가 딱 가는건가보다 양양펀치로 뽀개는거인데? 아니 저 감전땅에서 죽으면 어떻게 해야 나는 인간죽내내는 뭔가인줄 알았어 여긴 전체도실 제어실이야 여기에서 모든것을 통제했어 그리고 이젠 아무것도 없어 내가 그들을 중요했던게 기억나 그들은 모든것을 가졌거든 깨끗한 공간 무한한 힘 이동후의 자유 하지만 그들은 그런걸 제대로 쓰지 못했어 전염병 지금 기억났어 모두 죽어가고 있었지만 그들은 자신들만 생각했어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았지 내 가족들이 눈앞에서 죽어가는걸 봤어 무력감을 느꼈지 가족들을 위해서 할수있는게 아무것도 없었거든 하지만 나는 지금 너를 도울수있구 함께 아웃사이드로 나갈수있지 인류야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의 추억을 간직하겠어 결국엔 전염병이 돌아서 다 죽었다는거네 단순한 이유네요 이게 바로 메인컴퓨터야 여기 아무것도 없었다 오래전부터 도시 전체가 럭다운 사이클에 갇혀있어 이걸 비활성하면 우리도 나갈수있을거야 이 시스템의 나머지 부분을 온라인 상태로 전환해야돼 우리에게 필요한 데이터는 이 컴퓨터 안에 있어 전원을 켜야된다 우리에게 필요한 데이터는 이 컴퓨터 안에 있어 전원이 먹으라 전원을 켜야된다 전원.. 전원을 켜야된다 물건이 제거했지만 전원을 켜야된다 금속의 순간이 있으니 전원을 켜야된다고 에이영 에이영 여기 선생님 전원 같아 보이는 게 없어요. 아 줄지어 있는 커트를 켜라. 밟고 다니면 되는 건가? 이지하구만. 밖의 도시가 이때까지 지내왔던 그 도시들임. 성공했어. 정말 잘했어 친구. 찾았다. 도시를 여는 방법을 알아냈어. 여기에 뭔가 문제가 있나 본데? 기다려 오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야. 시스템 이슬락. 저기 도시를 여는 워크스테이션이야. 보안 레이어가 있어서 사용할 수 없네. 우리가 제일 잘하는 걸 해보자. 난 기계 래킹하고 넌 파괴하는 거야. 아 쉽지 그거. 뭘 파괴하면 되죠? 뭘 파괴하면 되죠? 아 요 요 요 요 요 새끼들? 이지 이지. 열어봐. 긁어줄게. 이줘 등장. 이줘이정. 이줘이정. 오 여기는 여긴가요? 여기 있구만 아 해킹하기로 했었어야 했는데 아까 저기도 해킹하기로 안했네 아이고 괜찮은 것만 아니다 시스템이 생각보다 복잡하네 워크스테이션을 열면 재충전할 수 있으니까 나머지 하나가 어 얘 죽을 것 같음 느낌이 그래 어 나 감전당하는 거 아니냐고 나 감전당하는 거 아니냐고 아무래도 이 작은 동체가 망가진 것 같아 괜찮아 난 괜찮을 거야 그냥 워크스테이션을 데려줘 저 경보는 끌 수 있어 워크스테이션이 여기 아닌겨 여기 아까 잠긴 거 잠긴 거 이게 여긴데 여기 아닌가봐 양청양청해 문 맞잖아요 저기 퀸 브러러라고? 아 맞아 여기 여기 옳지 정신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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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자체 됐어 이제 안전해 저기 저기 할 말이 있어 도시에 중앙제어시스템을 무너뜨리려면 굉장히 많은 전력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어 이 드론 정신차려 이 드론 정체가 버틸 수 있는 것 이상으로 말이야 이제 보안이 비활성화 됐으니까 내가 시스템 제외하고 도시를 개방할 수 있어 이걸 덮으면 내 소프트웨어가 파괴될 수도 있고 하지만 처음 컴퓨터에 연결했을 때 나는 그 선택을 했어 그리고 지금 그게 그 결과야 아웃사이드를 함께 보지 못하겠네 미안해 난 인류의 기억을 이어간다고 생각했어 과거를 붙들고 있어야 한다고 하지만 이제 캠페니아에게서 미래가 모여 그리고 너에게서도 자 이제 이걸 떼어내줄게 난 자유다 넌 내가 그리던 최고의 친구였어 고마워 야 그 소리는 이제 고양이와 로봇의 시대가 열린다는 거 아닙니까? 냥이가 세계를 지배한다냥 그 때 럭킨냥이의 시대가 왔다냥 죽어버렸어 죽어버렸어 뚜껑 열린다 드디어 빛이 들어오네 ved 우리 애들이 다 빛에 약해 어둠의 자신들이야? 드디어 하늘을 봤다 드디어 하늘을 봤다 아, 엄청난 벽이네 가져가고 싶은데 못 가져간다 패드의 진동은 계속 오고 있어요 아니, 이거 한국 그 한국 그 약간 거긴데 도시도심인데 한국도심 익숙한데 이거? 빽빽한 이 아파트 아, 초록색 옥상이 아니야? 아, 그러니까 구식, 그 신식인가본가 어, 누워서 우는 거 너무 귀엽다 다 열렸는데? 어디로 가면 되지 이제? 어, 누워서 우는 거 너무 귀엽다 이게 나를 안내해줄... 기계도 없고... 이게 나를 안내해줄... 기계도 없고... 이게 나를 안내해줄... 기계도 없고... 기계도 모르겠어요 한번 나가보려고 저 도시로 다시 돌아가는 건가? 난 집으로 가고 싶은데 아웃사이드로 그러려면... 그... 위로 올라가야 될 거 같은데 어, 얘들 말을 못 건다 여기 이제 이럴 수 있는가? 시트 오프 헐... 봄수이통 마마, 파파아 아웃사이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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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위기 잡고 가야지 아웃사이드로 아웃사이드로 약간 양덕이 할만한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플레이를 했는데 생각의상으로 뭔가 몰입도가 좀 있네 생각의상으로 난 그 약간 워킹심을 비슷할 줄 알았거든요 그것보다는 조금 더 뭔가가 있고 어지러운거는 혹시 있을까봐 모션블러를 많이 줄였어요 블러효과가 있어가지고 그거 좀 줄였어요 제가 좀 3D멀미가 있는데 멀미는 일단 안났어요 재밌었네요 기대했던 것보단 좀 더 나왔네 사실 이제 고양이 빼면 별거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생각했던 것보단 재밌었어요 가볍게 즐기긴 좋은데 가격은 분량에 비해서는 좀 비싸다 하지만 오 지금 이게 제가 빼먹고 온게 많아요 보니까 기억 찾아오는거 보니까 기억조각들 이런게 있더라구요 아마 숨겨진 연사들이 좀 있는데 좋았다 어제 했던 게임도 되게 괜찮았는데 오늘 했던 게임도 되게 괜찮네 간만에 스토리 게임 두개를 연달아서 너무 재밌게 해가지고 만족만족 스토리는 그냥 선형적인 느낌이지 않을까? 특별한 것 같고 재밌게 했습니다 abonne